나 바보 아니야 너무 말도 안 되는 사이라고 생각해서 가짜였지만 한때 아들내미 그 사람 아니길 바래 한나랑 무슨 얘기 했어요? 어머 태일 맞네? 런던에 한 달 살기 간 거 아니었어? 여기 장부에 적힌 매출이랑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연기요 어떻게 안 될까요?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를 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사이좋은 새엄마와 아들이었을 때처럼 서로 거리를 좀 두는 게 좋겠어요